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구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완전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더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겐 변화가 없지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답을 못 얻으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까지 왔는데 왜 확신을 못 얻고 갈등하다가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모르니까 다른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고 그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자를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영접 안 하셨어요? 그리스도 마음속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을 줬다 뺏었다 이렇게 안 하세요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제대로 안 나오고 헌금생활 안 한다고 구원을 뺏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 생명이 없는 자는 우리와 다릅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만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겁니다 생명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얘기하면 그 영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구원받지 못한 자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 마귀 자녀가 성취하면 뭔가 성공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끝없는 분쟁이 계속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뭔가를 하는데 성공하고 성취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끝없는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 공허한 거예요 뭔가가 막연하고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있고 잡혀있습니다 이게 막 귀신에게 시달린다니까요 마귀에게 확 눌려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육신에 질병이 오는데 불치병이 생기고요 계속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증 공황증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딱 한 가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슬프고 안되고 힘들면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내 속에 여전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으면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감정도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아는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고 다락방 하는 거고 우리가 훈련받는 거고 내가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기 위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하고 사업 잘 되고 질병이 고쳐지고 이런 복을 말합니까 그게 기준이라면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은 부자가 예수 안 믿잖아요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그래서 예수 안 믿잖아요 그게 기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재앙 거기서 빠져나온 게 축복입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 이 땅의 교수가 이 땅의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게 구원입니다 이 땅의 저주재앙은 누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맞나요? 이 땅에 오는 저주재앙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냐고요 저주재앙이 왜 오냐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저주재앙이 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모 때문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 배워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계속 일어나는 저주재앙은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믿어서 하나님은 떠나서 그 원죄 때문에 자꾸 자범죄 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 죄로부터 저주재앙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이 죄문제 해결받은 겁니다 아멘 원죄 자범죄 조상이 섬긴 우상 숭배제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단을 이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지옥 못 가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받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지금 알아야 돼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로부터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이 구원의 축복이 이 구원의 축복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목사에게만 목사에게만 장노에게만 장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모든 성도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고백한 자에게 반석처럼 든든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모습을 보면 흔들려요 연약하고 영적 문제 투성이 내 모습을 보면 흔들리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석처럼 든든히 만들어서 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 복음 전파의 특권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가지 않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 몰라서 저주 재앙 속에 고통당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유일한 이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지금 렘넌트들 있잖아요 렘넌트 주변에 친구들 그 친구들 지금 구원 받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지금 죽고 싶은 친구 여러분 친구들 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 말하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꼭 뭐 어른 돼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더 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친구 살리기 바랍니다 야 니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해방받아 너를 그렇게 속이는 게 사단이야 그 사단을 이길 권세가 그리스도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전도하고 렘넌트들도 우리 친구들 다 살려야 돼요 복음 전파의 특권 사단을 이길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기도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족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친구 전도하게 해주세요 내 직장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국 보금화하고 2, 3, 7, 5천 종족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서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염려거리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신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불신자처럼 살아요 한번 불신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관계없이 살잖아요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다면 무슨 짓도 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마약 팔잖아요 마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잖아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니까 무슨 짓이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자식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불신자들은 육신을 따라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겠다 가르쳐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염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신자들은 염려해야 돼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 제목 붙잡으면 돼요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거는 내 염려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기도예요 쉽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부르면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갖고 가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런 이런 일 생기고 회사에 이런 일 생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제 내가 사는 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내 계획 따라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속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교회 중요한 일에 있어서 헌금을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일부를 숨겼어요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이게 전부 다냐고 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이게 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성령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놓고도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면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불신자처럼 사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처럼 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기도여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불신앙 하니까 하나님 나의 24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 하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속에 있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세계복음아 밖에 있으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아 속에 있을 때 진짜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오늘이 2, 3, 7, 5천 종족과 맞아지길 바랍니다 I pray that all your business all your academics and all the things that you have in life must be aligned with 2, 3, 7, 8, 5,000 tribes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all you need to do is be within the word of God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may you only follow after the word of God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that is why God said do not worship idols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 just don't do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됩니다 신앙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냐 왜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랬냐 망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 3, 4대가 망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를 왜 하지 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자녀 영원히 하나님 자녀 구원의 확신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의 죄 다 용서 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형편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세요 구원 받은 자에게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가지고 시대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의 축복을 아침에 기도로 누리고 모든 것 낮에 누리고 밤에 기도로 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확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씩 쭉 읽어보고 기도하시면서 구원 받은 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증인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저주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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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